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당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이 하위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뒤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남편이 범인을 쫓아갔지만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9시 44분쯤 범행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해당 학생이 나오는 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했던 인상착의와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같다며 해당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피해자도 해당 학생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고 말하며 해당 학생은 공연 음란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봐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어디서나 이놈의 몇십년 경력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나 보네요. 뭐만 했다면 자기가 수십년이 이래서 다 안다고. 한 사람이 인생이 달렸고 이율로 학생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결국 학생 부모는 자식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해당 학생이 9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는 아들은 167cm에 56kg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cm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부모는 이런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그걸 내가 왜 보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해당 학생이 용의 주도하다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학생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당 학생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9시 36분쯤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학생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매체 등에서 해당 경찰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담당자 출장 가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잘못 수사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찰.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을까요? 현재도 진행형이겠지만요.